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금융당국이 은행권 배당 자제령을 이달 말 풀기로 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 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이달 말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. 금융위는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, 국내 은행권의 건전성도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 다만 중간 배당을 하더라도 코로나 확산 이전 평년 배당 성향을 참고해 이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